하하 됐어요. 이제 할 거 다했으니까 가서 갑서 아하 밤 깊은 우드 그걸로 이리 안 돼 누구의 기타 그 누군 오늘 정하여 발비를 돌입고서 수신을 잠긴 그 얼굴인데 이슬 같은 그 눈물은 무슨 사연이냐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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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